말도 안 돼, 김동휘 기사가 죽다. 어떤 식으로도 움직이지 않겠어요? 누군가 우리를 몹시 싫어한다. 김동휘 기사님 장례식에 왔던 낯선 사람들, 순환 나왔어요. 모두 여기서 근무 중이에요. 플렉스? 강남의 그 유명한 클럽? 클럽에서 김동휘 기사를 왜 노려? 한 명 더 죽여볼까? 오래오래 사세요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. 온 기사가 김동휘 기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?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였어. 친구 안 하기를 잘했네요.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요?